꼬깔콘 이거요 꼬깔 모양이라서 이름이 꼬깔콘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팔이지 왜 꼬깔입니까? 소리가 나는데 아니 지금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손에 끼어먹는 우리 30년 순액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이거 딱 하나예요 전세계 나팔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세계 나팔이 꼬깔꼬깔꼬깔꼬깔꼬깔 소리까지 맛있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꼬깔입니다 나팔 꼬깔 꼬깔인가 나팔인가 당신의 선택 내가 롯데 꼬깔콘